안녕하세요. 로니입니다. 비타민C, 비타민 나무 열매 수출불로 비타민 앰플입니다. 그래서 되게 발랐는데 비타민이라서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좀 흐르고 좀 쫀득쫀득한 제형이고 바르면 되게 부드럽고 향도 오렌지향이 나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아까 대나무 팩도 했기 때문에 피부가 진정이 돼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발라보면 피부에선 윤기가... 근데 흡수가 다 되기 전에는 약간 영양분이 많아서 끈적일 수 있거든요. 근데 다 흡수가 되고 나면 되게 촉촉하고 피부에 윤기가 잘 잘 흐른답니다. 비타민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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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타민C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써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